네, 오늘은 바이오 관련 회사 대표이사를 한 분 모셨습니다. 같이 회사 내용을 좀 듣고요. 최근에 바이오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셨죠. 실제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분자 진단 바이오 기업 젠큐릭스의 조상래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바이오는 좀 어려워서요. 최대한 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젠큐릭스 어떤 회사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암 환자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수술 이후에 항암제를 잘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암제를 잘 쓰느냐 못 쓰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삶의 질과 생존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좋은 진단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도와주는 아주 그런 좋은 진단 제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사실은 그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치료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전자 기반의 데이터와 임상 근거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해서 어떤 그런 의사 간의 어떤 그런 편차를 줄이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을 명의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을 명의로 만들어주는 회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암치료 시장이 타겟 항암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화되다 보니까 어떤 항암제를 어떤 사람한테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해주고 거기에 맞춤을 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회사 소개서를 보니까 예후 진단, 동반 진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얘기까지 해서 회사에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분야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사실 그 암 환자들의 한 20% 정도만 항암제를 그냥 랜덤하게 그렇게 처치를 하면 20% 정도만 효과가 있으십니다. 나머지 80%는 사실 이제 효과가 없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유방암 예후 진단 같은 경우는 특정 유방암 환자, 매년 신규 유방 환자의 한 절반 정도가 저희 진단 제품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 환자의 한 80% 정도는 사실 항암제가 필요 없는 그 환자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방암 예후 진단 수술 이후에 나온 자녀 그 검체를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실제 항암제가 필요 없는 그런 80%의 환자를 선별해 주는 게 유방암 예후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동반 진단은 뭔가요, 그러면? 그 암 동반 진단은 아까 전에 그 암 효과가 있는 환자들은 그 치료제별로 한 20%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20%의 그 환자를 선별해 주는 그런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돌연변이 양상에 따라서 표적 항암제를 어떤 거를 사용할지를 저희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효과가 있는 환자들을 선별하고 그런 환자 중에서 어떤 항암제를 써야 될지를 저희가 이제 개발한 디지털 PCR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욱더 정확한 방법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유방암 예후 진단이라는 것은 암 수술 이후에 항암제가 꼭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분석해내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가지고 계시고 그게 이제 예후 진단이고 동반 진단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표적 항암제로 막 이렇게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잘 맞는 환자를 또 연결시켜주는 진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지금 회사의 주력 제품은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 진웰스 BCT라고 제가 써 있는. 네, 맞습니다. 써 있는데요. 저희 주요 제품은 진스웰 BCT 유방암 예후 진단으로 저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예후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10년 예후를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발 기간이고 기존의 어떤 코로나 진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년간의 임상을 통해서 실제 항암제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선별을 해주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반 진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미 몇몇 병원들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데 뒤에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종합병원들에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34개 병원에 저희가 코딩이 돼서 현재 쓰고 있고요. 유방암 예후 진단 같은 경우는 일반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병원들 종합병원급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까지 70개 병원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가면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저희 검사를 실제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암 진단과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 국내 대형병원에 해당될 테고 70개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 지금의 2배죠. 70개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거의 국내 모든 암 진단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다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방암 말고 다른 병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예후 진단이라는 것은 예후가 좋은 암에 특정해서 예후를 보고 실제 항암제가 필요 없는 환자를 가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대부분의 암은 폐암이나 이런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후보다는 동반 진단의 영역으로 실제 어떤 항암제를 적극적으로 쓰실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방암 예후 진단 같은 경우는 예후를 그렇게 알려주지만 실제 폐암 같은 경우는 어떤 항암제를 쓸지를 알려주는 동반 진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질병마다의 특징이 조금 있군요. 특징이 있습니다. 동반 진단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반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의료기술 인증을, 시약처가 이후에 신의료기술 인증을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디지털 PCR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 50에서 100배 정도 더 민감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에 의해서 기존에는 암 잔여 수술 샘플에서 주로 검사를 많이 했는데 실제 저희 검사 같은 경우는 혈액 내에 암 세포가 터져서 나오면서 나온 암 DNA를 그런 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런 생검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 없이 혈액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EGFR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고 폐암에서 그 외에 대장암, 그다음에 자국 내마감, 다른 암에서 그런 검사를 현재 식약처 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허가가, 인허가가 끝나면 올해 내에 어쨌든 출시를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폐암과 관련된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 적응증을 다른 데로 넓혀가고 있다. 하반기 되면 조금 더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은 의약품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매출의 확대는 건강보험 적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유방암 예우진단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실손보험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 검사가 이미 국내에서 좀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무허가 제품들입니다. 국내 허가나 또는 건강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검사라서 국민들이 암환자들이 비싼 500만 원 상당의 어떤 돈을 내고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30몇 개 병원 이미 코딩이 됐고 올해 70개 병원 그렇게 된다면 그 절반가량으로 실제 쓸 수가 있고요. 인정 비급여로 쓸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실손보험이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환자보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검사 500만 원 거기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은 다급하시다 보니까 있는 좋은 기술이다 그러면 해외 거든 뭐든 가져다가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 기술로 해서 올해부터 예우진단, 유방암과 관련된 거는 또 젠큐릭스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산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미국 암학회에서 대장암 조기진단 연구성과 발표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암 전주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대화 진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우진단, 동반진단 이해외 조기진단 제품 그리고 암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AACR 학회에서 저희가 발표하는 거는 암 조기진단에 관련돼서 실제 쓰였던 것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인데요. 실제 이미 암이 걸려서 수술 이후에 재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보라며병원에서 검사를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실제 7개월 중에... 이거는 방송 시간에 꼭 물어봐야 돼서 이것까지만 말씀하시고 지금 유상증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 얘기도 해주시고 이 유상증자 통해서 받은 자금을 어떻게 쓰실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상장 이후에 당초 예측했던 유방아 예우진단 검사 키트 저희가 인허가와 이후에 PMS, 시판우 조사 간령 행정 절차가 굉장히 예상보다 지연이 됐고 2020년 말부터 사실 해외나 여러 매출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COVID-19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번에 조달하는 금액이 한 18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유상증자의 조달 자금 중 90억 가량은 단기 차익금 상한과 전환사체 상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출 증대를 위한 그런 운영 자금,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보다는 조금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우진단 그리고 동반진단과 관련된 암과 관련된 치료에 정확하게 저희가 코딩을 해주는 이런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진큐릭스의 조상래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회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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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